자, PIMS의 대한주 두 가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OLED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쪽인 HB솔루션을 한 분이 주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LG디스플레이 쪽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야스를 주셨습니다. 과연 HB솔루션과 야스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미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LCD OLED 관련된 제조 쪽에서 어떤 설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 도포 같은 디스펜서부터 게다가 또 검사 장비까지 쭉 연결되는 여러 가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유럽의 안전 규정이나 국내 안전 규정 모두 다 획득했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계속 높은 상황들이고요.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런데 왜 이쪽을 주목하냐면 중화권 쪽에서 많이 따라오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삼성 쪽이 제대로 OLED 쪽에서 기존에 퀀텀자 쪽으로 갔다가 OLED 쪽으로 다시 넘어오는 과정 쪽에서 조금 늦었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LG와 협력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그만큼 삼성 쪽이 약간 늦었지만 OLED 계속 투자하겠다라는 입장이 강화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HB 솔루션을 볼 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성장에 대해서 즉 폴더블 수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UTG 공정이라고 그러죠. 과거에는 PI 필름이라고 해서 접히는 부분에 대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름을 썼는데 삼성은 이번부터 글래스라고 하는 즉 초박형 강화 플렉서블 유리를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 관련된 쪽에서 또 세계 최초로 풀 자동화를 했다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쪽에서의 변화도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이 회사는 예전부터 K맥을 흡수합병하면서 관련된 쪽의 검사 장비나 그리고 또 최근에 웨이퍼의 두께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비까지 상용화가 완료됐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 2년 동안 삼성 쪽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제한되다 보니까 좀 부진했는데 오히려 3분기 때 실적 변화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실적 기대감이 높겠다는 쪽도 같이 연결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B 솔루션을 김민수 대표님이 주셨는데 최근에 삼성 쪽에서 디스플레이 OLED 쪽에 투자를 늘려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HB 솔루션일 것이다. 여기다 폴더블폰의 테마까지 엮일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네요. 그러면 정태근 팀장님은 LG 쪽을 또 보시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는 말 든 부분인데 그게 뭘까요? 이제 김지 대표님 모르는 거 아까 BOE 잠시 얘기하셨잖아요. 김지 대표님 모르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죠? 2021년까지 애플에 대한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이 2021년도에 끝이 나버렸거든요. 끝이 나게 되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BOE 3파전으로 수술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양분을 했습니다. 양분을 했는데 아이폰 14 일반형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와 BOE가 공동으로 들어갑니다. LTPS, OLED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6.08인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만 BOE가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 14, 아이폰 14 맞죠? 아이폰 14, 죄송합니다. 아이폰 14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BOE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쪽 모델 같은 경우에는 BOE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위쪽 모델에서는 거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한 20%를 LG 디스플레이가 좀 가져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14 맥스 같은 경우는 LTPS, OLED 방식인데 6.68인치거든요. 이쪽하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6.68인치 LTPO, OLED 방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6.06인치 LTPO, OLED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 프로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량 다 갖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고 BOE가 애플 납품을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80%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0%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OLED 물량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LG 디스플레이 한 6천만 대 정도? 이제 2022년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OE 같은 경우는 한 4,500만 대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핌세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하고 BOE 쪽으로 F 마스크, 메탈 마스크는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스마트폰 쪽에 이제 앞으로 애플 쪽에 들어가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 수혜가, 핌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TV 쪽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게 패널이 한 200만 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쪽하고 스마트폰 쪽에 양쪽으로 OLED가 들어갈 건데 PIMS도 마찬가지 수혜가 되겠지만 야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8.5세대 대형 패널용 OLED 같은 경우에는 증착 장비, 증착원이라고 하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거의 야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쪽에 TV 패널로 들어가게 되고 새롭게 2022년부터 애플 쪽 아이폰 OLED 패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PIMS도 당연히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야스 같은 경우에는 증착 장비 같은 경우 거의 독점하고 있고 독자적으로 그리고 8.5세대 같은 경우 8.5세대 OLED TV 증착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일하게 야스에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특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야스 같은 경우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OLED의 디스플레이 쪽에 삼성인과 LG가 협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파생되는 이벤트나 이슈 같은 것들이 이런 장비 쪽, OLED 장비 쪽 기업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 야스의 가격 전략도 바로 주실까요? 네, 야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고 선적값만 좀 알려드리면 목표가는 한 1만 9천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고점 바로 아랫 부근인데 제가 봤을 때는 1만 9천 원 부근이 돌파가 되면 정고점 2만 5백 원도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적가는 1만 5천 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야스 가격 전략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 HP 솔루션은요? 네, 일단 지금 박스권의 상담부가 돌파 시도가 나오는 자리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좀 오래 걸렸지만 OLED의 변화와 함께 주가 탄력들이 강화되겠다는 입장들이 좀 보여진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만 2,500원대 접근하는 전략과 함께 목표가는 한 단계 레벨업돼서 주봉상의 다음 박스권 영역인 한 2만 8천 원대 부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선적가는 2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HB 솔루션 야스까지 올해 또 OLED 관련 종목들을 좀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PIMS의 대한주, HB 솔루션 야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한주, 그리고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하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두 분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